4, 3, 2, 1 한쪽 무릎씩 싱글, 싱글, 더블 엉덩이 뒤로 빼고 가슴 낮추고 바닥 때려볼게요 하나, 둘 바닥을 때리면 엉덩이가 더 자극을 와요 두 번씩 빰빰 빰빰 혜지씨 컷 둘 네 잘했어요 자 리듬 반대쪽 살아있죠? 지금 약간 술 한잔 드시고 싶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하나, 둘 싱글, 싱글, 더블 싱글, 싱글, 더블 몸통 깃들면서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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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스 밸런스 두 번씩 때리기 오 좋아요 싱글 눈 떠야 되는데 자 이제 스쿼트 세 번 때리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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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이 복근! 바닥에서 이제! 네? 오늘 미션 몇 개예요? 오늘 미션 몇 개예요? 내가 지났는데 하나만 깎아줘 오늘 저 이것만 시켜두면 안 돼요?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죠? 다행히 들어봐요! 후! 이거 없잖아! 이거 없잖아요! 다행히 1, 2, 1! 다행히! 다행히!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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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다리 들어볼까요? 엉덩이 틀기! 후! 반대! 왼쪽 엉덩이 틀기! 눈 뜨거! 때리기! 몸통 비틀기! 빠바밤빰! 빠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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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시 들어봐요! 이건 원래 없지 않았나요? 복근! 자 이제 엉덩이 운동! 누워서! 그대로 누워서! 다리 모으고 무릎 벌리면서 엉덩이 들기! 시작! 엉덩이 틀고! 안 하고 있다가 눈 맞췄잖아요! 엉덩이 드세요! 시작! 헤즈씨 운동이라니까 무릎 벌리면서! 무릎 벌리기! 잘하셨어요! 스틱으로 박수! 오늘의 기본 도착이 끝이지 않은거죠? 진짜 끝이지 않은거죠? 헤즈씨 괜찮으세요? 저요? 안 괜찮은데요? 오늘 제 이름으로 진짜로! 지금 끝나가요? 사실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수준! 네! 괜찮아요? 초등학교 졸업해야 되잖아요! 저는 2학년 한 번 넘고 싶어요! 8살로 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되게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되게 잘 어울리는 동작이 하나 더 있어요! 미션 동작! 미션이요? 네! 오늘의 미션이 어려운거 아닌가요? 신나는거요! 신나는거! 신나는거! 신나는데 파운드는 항상 기본이 상하 같이 움직이고 코어 움직이고 그리고 스틱 이용해서 두드리고 바닥! 하나! 둘! 셋! 넷! 당기기! 빠르게! 헤즈씨! 뭐야 나는.. 때리는거에요! 뛰는거야! 네! 원! 투! 이거에요? 아니요! 하나! 둘! 점프! 빠르게!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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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드밴스로 갑니다! 네! 다리 모으고! 빠밤빰! 요건 쉽죠 이제? 완전 좋네요! 지금부터 이제 미션 동작이에요! 아 이거! 빰 빰 빰 빰! 오늘! 아래에서! 위에서! 그래! 몸 잡고 도시는거 같은데! 아래! 팔이 위에 있고! 밑에서 위에! 이렇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상자 숙이고! 상자 숙이고!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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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후! 바닥! 빠르게! 따단! 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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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고맙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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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